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마흔을 코앞에 둔 새 친구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룬 현실 휴먼 로맨스 드라마 39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이 댓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18배 만나 어느덧 39이 된 새 친구 미조와 찬영 그리고 주의, 유과 사랑의 모습은 제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우정만큼은 한결같습니다. 마흔을 앞두고 우리 뭘 해볼까? 안식년을 갖기로 한 미조는 새 친구만의 우정 행사를 기획하지만, 뜻밖의 인물로 인해 행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가 마흔이 불혹이라고 했던가? 오늘도 39세 친구는 좌충우돌 중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슬럼프에 빠져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게 돼서 다행이야. 사랑스런 손예진의 연기도 기대되지만, 전미도와 이무생 커플의 케미도 기대돼. 나는 이 드라마에서 찬영 역을 맡은 전미도와 미조 역을 맡은 손예진이 함께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 두 사람이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흥분돼. 나는 이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이 정말 좋았어. 그리고 라흐만인호프와 드비시가 보너스라는 것에 너무 즐거웠어. 긴센조 이후로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찬영은 이미 30대를 진석에게 남기했는데, 만약 찬영이 마침내 진석과 헤어졌지만, 그녀가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슬플 것 같아. 드라마 39의 출연진들이 정말 훌륭해, 손예진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전미도도 제 몫을 하는 좋은 연기자야, 그리고 순수하고 변덕스러운 주의도 너무 좋아. 드라마 39으로 오랜만에 손예진이 돌아왔어, 나는 이 드라마를 방영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오늘 이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JTBC의 티저에서는 캐릭터 묘사가 많이 부족했지만, 본 방송을 보고 나니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도 좋았고, 첫 에피소드가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은 정말 오랜만이야. 솔직히 나는 이 드라마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는데, 초반 드라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배경음악이 이 드라마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손예진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술에 잘 취하는 것 같아. 새 주인공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아 보여,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더 기대가 돼. 김선우가 차미조를 만나러 들어가는 장면은, 마치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이 피아노 콘서트를 보러 들어가는 장면과 비슷했어, 심지어 드비시의 음악이 연주된 것까지도. 드라마의 전개가 꽤 빠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 누가 죽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더 기대하고 있어. 나는 지금 각 39세가 된 사람으로서, 여성들의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준 이 드라마의 제작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